24시간? 충분히 먹지 알트도르프 이거 먹고 알트도르프 먹으면 돼요 바로 먹으면 돼요 술이 높기 때문에 쉽게 안 다치고 체력도 많이 올라갑니다 어어 카치야 너 누구냐? 이런 애도 있었어요? 크레트로 와라? 누구지 쟤? 기억이 없는데? 뭐지? 비스브로크를 공격하고 있다 아 맘대로 해 비스브로크를 공격하던 비스브로크를 먹던 맘대로 하세요 어우 좋아 밝아졌어 한 번에 먹어야 됩니다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방에 먹어야 돼요 재밌는데? 대형 유엣이 있으니까 확실히 재밌어 판타지 같아 아 대포 64발이나 가진 나한테 4발이나 가진 나한테 그래 CP예요 대단하다 열심히 닦고요 걸으면서는 못 닦니? 아 그래 서서 닦아야 돼? 열심히 닦어 그래 대체 어디다가 화역을 넣는 걸까? 넣는 거긴 할까? 에어 장전 아닌가? 에어 장전 에어 기타처럼? 이전에 바퀴라는 만화에서 바퀴가 아빠랑 같이 아빠랑 싸우는 그 만화에서 마지막 쯤에 젠장찌개를 에어로 먹는 게 생각나네요 흠흠흠 흠흠 흠흠 못 따라하는 거야? 쏘고 있는 거 맞지? 아아아 쓰읍 근접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애들 착각이겠지? 아 어 그래요? 쓰읍 근접으로 잡는 거 같은데? 네 네 일단 이거 쏴줍니다 이게 하나도 안 맞아? 대단하다 와 세긴 세다 저따위로 싸우는데 지금 교원비가 좋아? 아 말은 끝나자마자 밀려내고 있죠 아 이기면 돼요 몇 명 없었던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어요 크아 어 아군이 더 많이 죽었네? 아군이 더 많이 다쳤네? 아 뭐 좋아? 어우 야 플로디는 이제 맞았죠? 여기까지 총살이 났는데 대포 쏴줍니다 너무 안 맞아 속보다 더 안 맞아 장전을 하루종일인데 잊고 뚫었죠? 충분해 이럼 이거 뚫었으면 됐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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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캔 상태가 근접이야 진짜 이거는 대포처럼 생겼는데 가까이 쏴야 돼요 아 그리고 저 판타지 모드 끝나면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지만 끝나면은 왕자의 게임 모드 할라 그랬는데 홈브 모드 해달라 하시는 분이 많아서 홈브 모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브 모드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찾아본 적도 없어요 관심이 많아서 판타지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리얼 모드 같은 거 선호하지 않아요 아 아 여기서도 쏘고 있었어? 뭘 쏠라고 에이 피해주고요 아 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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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런 애들을 제거해줍니다 자 나 어떻게 올라가죠? 너도 떨어졌구나 야 나 좀 죽여주라 관전하게 자살은 못하나? 자기 여기서 대포 쏘면은 스플래시로 내가 죽지 않을까 도탄대서? 그런 기능 없고요 대포가 성벽에 파묻히는 클라스 흐흐흐흐흐흐 여기서 뭐하니? 가서 싸워야지 저기 맨 라인에 오른쪽에 네 명 있는 거 이거 그거 아니지? 누가 자꾸 이런 거 버리냐고 아이 네명 저거 잡으면 끝나죠 어우 좋아 끝났네요 성 생긴 게 다 비슷한 거 같다 흐흐 이 이거 이 아저씨 항상 있는데? 음 장전 완료 됐나? 됐다 됐다 너무 떠들었더니 초창부터 떠들었더니 지치네요 좀 닥치고 할 걸 그랬네 하 여러분 말을 많이 했어 좀 다빠졌어 완전한 카오스 전사 필요 없고요 크론 크론 나이트 열 명 들어갑니다 완전한 카오스 나이트 여섯 명 됐어요 아 크롤 크롤 헤랄드 오브 크롤 헤랄드 오브 크롤 스무 명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뭐 없네 가져야죠 뭐하고 장비도 별로 좋은 건 없고 여기까지 이거는 우리 하이완주입니다 이렇게 땅을 많이 줬는데 잘 싸우겠지? 바깥 하겠지? 알프도르프가 여기네 내가 지키러 가면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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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간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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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풀이를 하게 하는구만 이게 진짜 카오스만 있네? 여기 카오스가 많아 아 떡대 좀 봐 진짜 무섭겠다 이런 애들이랑 싸우면은 으흠 향 내린다 내가 정확히 뒤를 들어갔기 때문에 너네 할 때 쏘며는 많이 맞춰줬어요 슬만한 견적이 나온다며 좀 피해 아 좀 피해 그래 여기야 한 대 맞더라도 아 아니야 너무 덩치가 컬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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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그만 노려 적장을 그만 노리라고 전투사제 아 이쪽이죠? 쏘면 되네요 잠깐만 가자 한번 팍크라도 소개해주면 안될까? 너무 정신없는데? 에이 이러지 말고 으으 와 숭고한 희생 좋아 쏴다 하 스켈레톤이랑 카오스랑 너무 차이가 심해서 생긴게 그렇네요 툰키 입장에서 좀 그렇네 얘랑 레벨 차이가 별로 안나 저 괴물들이랑 누가 나보고 도망가래? 죽을라고? ㅋㅋㅋㅋ 타 잡았네여 장군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아우! 어! 어! 아! 야! 야우! 라이트! 챔피언! 컬을 컬 레인저 올려줍니다 뭐냐 잠깐만x3 어메 설마 영준 없는데 포로에 그냥 봐 아 이거 먹을만한데 비벼 짓는데 잡으면 황제 칼프란츠가 240명 있거든요 총 합쳐서 500명에 100명하면 600명 600명 합류하면 600명 잡류하면 630명 비벼볼까 한번 어어 에? 에? 왜요? 왜 700명이죠? 사기치는 건가요? 잘만 교환하면은 밥값은 해요 이것만 줄이면 병사 없거든요 줄이고 알도르브 먹으면 끝나요 제국 그 사이에 전쟁이 걸린다거나 이런 일만 없으면 충분히 다 제가 제압이 됩니다 말 높고 이건 아니야 위치가 아니야 위치가 아니야 가자 유니콘 가자 유니콘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언덕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싸우자 싸워 그냥 다 모여 장전해 장전해 어차피 소모전 할 거야 괜히 뭐 자리 잡고 시간 끌지마 어 여기서 싸야 돼 여기서 싸야 돼 여기서 싸야 돼 여기서 싸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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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제기를 상상할 거야 좋아 좋아 여기야 여기야 정확하게 쏴줍니다 야아 아 내리지 타원을 역시 어어 오 어 아 어 어슒 그 얜 왜 이렇게 생긴 해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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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본도로는 사람을 뵐 수 없는건가? 족본도로는 안되는거야? 습도는 빠른데 딜이 안박혀 아 좋아연 무참하게 어 야 막지마 어 잡아 잡아 그냥 다 잡아 다 잡아 무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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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료들이 왔잖아 좋아요 어 내 유니콘 누가 타래 누가 타래 내꺼 야 내꺼야 그거 얘 같이 죽이고와 아아아아 살짝 아닌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일단 교환해봐 교환비는 훌륭하죠 수치차기가 이렇게 심한데 손에가 작아요 어우 좋아 쓰레기도 나온다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지 내꺼 어딨어 얘들 오긴 왔니? 오긴 왔니? 아 교환비는 좋은데 내 병사는 안보인다 오긴 왔니? 얘들 어딨니? 내 위치를 보여줘 저기구나 그래 완카 더럽게 세네요 진짜 여기서 오네 이쪽에서 저 참 야 덩치바 마왕님이야 마왕이야 마왕 마왕 그 자체야 너무 너무 간지나게 만들었어 카우스를 뭐야만 못 들어오는거야 으웃웃웃 요 저 말이죠 평범하게 달릴 수 있다니 야아아아 레드차징 크으으 collectors 진짜 잘 싸운다 어우 야 누웠어?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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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도망가야돼요? 도망가야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게 해줘 도망가게 해줘 어 24명이서 덤볐죠? 이거 자동 아 10명? 아 됐어 잡아 그래 그래 대충 잡고 라익사다 나이트 데려갑니다 비싸니까 여기까지 10명 죽었지만 나의 체력 아꼈어요 돌아서 가면은 여기 대기하자 잠시 행동을 취한다 여기서 대기한다 캠프 만들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반칙이야 225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뭐 좀 할라그러니까 100명 대 180면 충분히 비벼먹죠 아니면 쌈싸먹죠 병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 크롬도 많이 나오고 카우스 짱 많구요 나는 카우스 병정을 뽑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카우스만 있어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보내면 이길거 같은데 너무너무 떡대가 좋은데 듬직한데 카우스 병사를 전혀 원래 생각해 없고 툰킹을 해놨는데 카우스가 의문의 카우스 군이 됐어요 툰킹 가운데 낀것 봐 야아 이거 뭐 카우스 곰이야 혼돈의 카우스야 너무 시원하냐 여름 다 갔나 씁 오오 чис 어어어 좋아아아.. 어으 좋아 이리와 크으 불렁하다 재고 어어어어 버텨? 이거 되게 잘 진행돼서 기분이 상쾌하네요 매끄럽게 클리어해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 너무 밸런스가 똥이야 카오스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이미 죽어있어 야 덩치가 크니까 리치가 양손 무이급이에요 한손인데 개사기죠 딘도 세고 슈럭도 더 많아요 사기 모드야 사기 모드 카오스랑 라이저 전쟁 어떻게 하냐 늑션들 어떻게 해? 아 스물다섯 명? 에헤 아 좋아 훌륭해 이거는 흰늑대기사랑 썬나이트만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오오 개똥이죠? 나 레옵했어? 일단 동료들 먼저 동료 동료가 먼저다 왜 여기 두자? 양손 올려줍니다 프로딘 아르타우드 왜 어떻게 이것만 올라갔어? 안 올릴 수 있다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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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둔다 그랬지 아껴둘 수가 없네 이러면 너 양손이잖아 찍을게 없는데 너가? 찍을거 없음 찍을거 없는데? 리얼 이거 상술 이쪽 올려줄거에요 그냥? 아쉬운대로? 응급처치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찍어놓으면은 레인저 내 캐릭터 왔다 수술 10 더이상 안올라갑니다 상처치료 가 아니라 기기공 올려줍니다 기기 9 아아 훌륭해 훌륭해 인벤토리 책좀 읽었나요? 아 기계로는 덜 읽었네요 누구랑 싸우는거야? 아 스킬레소리랑 싸우는거야? 용감하다 진짜 아 황제가 있어 황제만 없으면 돼 그냥 먹는데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황제만 없으면 돼 왕도로 돌아갈 방도가 없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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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높게 지켜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안될거 같은데 아아 너무 많아 어 해줬어 오 2300원 삥 뜯네요 150 오 다쳐봤어 다쳤어 와 다쳤어 거의 다쳤어 소모자가 한번 해주기에는 약간 부족한데 오 야 수송이는 안돼 수송이는 안돼 이리 와봐